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.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노란 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레몬의 놀라운 효능 중 하나는 면역력 강화입니다.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죠. 다음으로, 레몬은 소화를 돕습니다. 아침에 물에 레몬을 조금 짜 넣어 마시면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레몬에 포함된 시트릭 애씨드는 제매, 독소 제거에도 탁월합니다. 정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주죠. 피부 미용에도 그만입니다. 레몬은 여드름 및 기타 피부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레몬은 최종 단량에도 이점을 제공합니다. 신중대사를 촉진하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주죠. 하지만 과도한 레몬 섭취는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산성이 강하기 때문이죠. 위장 문제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레몬의 산성 성분이 위산 과다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. 과도한 레몬 섭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. 이는 영양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피부에 직접 적용시 레몬은 햇빛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이는 피부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. 마지막 부자되는 수분 부족입니다. 레몬의 인후 효과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레몬은 많은 일점을 제공하지만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레몬을 현명하게 활용합시다.